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 입니다 지금 앵글러 용소 던전 진행중이구요 자 지금 이쪽 내려가는거 하나 생겼고 이쪽도 하나 새로 생겼어요 여기 원래 있던거고 일단 가까운 오른쪽 먼저 갈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열쇠 떨어졌던거 아직 있겠죠 아이고 소 열매 이렇게 바뀌었네 이거 저런건데는 까시 만 아니면 뭐 점프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긴 끝났고 옆으로 넘어서 새로 생긴 여기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 괜찮겠죠 괜찮겠죠 얘를 쏴야되나 보구나 올라왔습니다 전부상자 먹었구요 어 던전 보스방키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로 가면은 던전 보스한테 갈 것 같아요 이쪽 지금 몽몽에 남아 있긴 하네요 위치가 어디지 일단 여기 튀어 내려서 위로 올라왔구요 그냥 이 코에서 가는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코에서 가는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이동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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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추기 아 입증아니구나 직진으로 직진으로 해도 못 내려갈 위치니까 여기 들어가야되겠네요 이런 안돼 자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구요 보물상자 자 열어서 50루피 오 1000루피를 넘어가게 해주네요 안해줄줄 알았는데 요정인가요 잠깐만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갓되겠구나 여기가 더 편할뻔했네요 이런 여기가 더 편할뻔했네요 자 지금 요 아래쪽 요피거든요 지금 못들어가잖아요 잠수라라냐 아 키를 잘못 눌렀네요 점프 점프 누른다는게 폭탄에 설치해가지고 다시 좀 바꿔놔야 되겠어요 색상이 약간 달라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자, 츄츄들 다 처리했고요 바로 던전 보스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, 지하인 것 같아요 귀엽게 생기셨네요 앵글러 보스 앵글러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달린 게 약점인 것 같아요 어, 끝났습니다 그냥 좀 때리기 너무 편했죠 중간에 자른 게 무색할 만큼 너무 일찍 끝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기 열린 건가? 갈 수 있나요? 아, 막힌 거네요 아, 막힌 거네요 자, 위에 빵으로 가면 자, 난 안고 프리랭크 아퍼를 찾았습니다 이게 추석 맞춰라 쓰레기 hart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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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타르타르 도지 끝냈구요 일단 오른쪽으로 오긴 했는데 요걸 보면 아래쪽이랑 연결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여기 들어가볼게요 개복지가 마음보기가 있네요 에코리는 예세로 돌아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게 무슨 노래지? 만보 연못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워프 포인트를 꼭 찾아가서 안 가도 되겠네요 어?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혹시 뭐가 있을까 봐? 불러보고 그런 거예요? 딱히 뭐 하는 건 없나? 그것 같네요 이쪽 뭐 없나? 여기 동물이 하나 있네 어? 하트 조각이 있네요 밖으로 나가죠 왠지 위에서 떨어지는 동굴 같은데 여기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고 자 이쪽으로 떨어졌으면 여기 성 주위일텐데 여기 계단으로 한번 내려가보자 계단이 아니라 사단이지만 딱히 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지? 뭐 쫓아오는데 뭐지? 어? 여기 하트 조각이네 흠... 청구는 녀석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드 올라가고 있네요 아...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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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히 공격같은건 안하니까 상관없는데 이동해서 데려다주죠 여기 만에 있는 집으로 도대체 어떻게 알고 따라오는거지 우리집이라고 하자 추억의 집 집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가진다고 하네요 어? 소라껍질이 있었네 무덤이 여기가 무덤이죠 이쪽도 끝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무덤인건데 집안이라서 되나 어... 만보 연못으로 가서 가겠습니다 트레이신의 집 앞에 있는 몸몰이었네요 자 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집이 여기 있다 까마귀들 까마귀들 치우고 아 아니구나 잘못 왔네요 트레이신의 집으로 왔네 어디지 아 여기 있구나 깜빡하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 있구나 저 왼쪽에 있는 곳이 맞을거에요 소라껍질 자 무덤에 왔구요 아 아 아 아 아 어 빈병이네 옥사이시 줄 알았네 빈병이 총 3개였나 4개였나 자 일단 이쪽에 이긴해 그동안 안 갔었는데 들어가보죠 어차피 여기 혹샷 없어서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한번밖에 못 움직여서 자 일단 바로 돌아왔네 일단 여기 도서관을 방문해서 책을 좀 읽어볼까 몇동안 다 내고 왔는데 아 불어보니까 화살도 사야죠 너무 비싸긴 한데 샀습니다 어떻게 1루피밖에 안주냐 자 도서관에 들어가서 냅다 박으면 어? 3개인거야 5개가 늘어선 무덤의 지하에 있대요 1 아래 2 좌 상 아래 왼 상 우 상 다시 읽어볼까요 반시계 방향이긴 한데 마지막이 위로 밀으라는 거네요 1 2 1 2 2 2 2 2 2 2 2 3 2 2 2 2 2 2 2 2 3 2 2 3 2 3 3 2 3 4 4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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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 잡고 아래 위 이 맞나 몸을 좀 까먹어가지고 마지막이 위인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왔나 보네요 들어가죠